자, 어제 나는 팬과 함께 라이온즈 TV Q1. 팬과 함께 라이온즈 TV 라인은 거기입니다. 그 세. 넣으면 뭐 줍니까? 가족끼리 방어 한번 받고 싶은데. 그만하자 다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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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받고 싶으세요? 세트 주세요? 한 번 보기 세트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한번 하시겠습니다. 다같다. wrapped ран아. 설명 좀 해주세요. 세ovich 안 함. nonononono kind dx okay 아, 이거 잘하는거죠? 제목이 역할거야? 질문이 있어요? 추석선물 세트 혹시 받고싶은 추석선물세트 있다면? 상불들 아 먼저 세개 해서 세개 중에 많이 늘어나봐 세개 다 세이 다 밀가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추석에 가장 받고싶은 선물세트 너 다 받았잖아 이건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형들이 챙겨줘가지고 네 빨리 해주세요 아까 저희 얘기해준다 했거든요 아니 그래도 받고싶은 선물세트 받았잖아 못 받았어 원석이 형한테 스파이크한 신발 오늘 그거 신고했는데 또 좋은 결과가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관리자 어 흑… 어우 한 번씩만 할게요.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받고싶은 선물세트 얘기해주시고요. 아까 뭐 이렇게 많아. 만약 네가 나보다 빠르다고? 네? 네가 나보다 빠르다고? 그럼요. 웃어요. 네. 스팸, 4천만 원. 스팸. 용돈이야, 용돈. 용돈이야, 용돈. 형님, 4천만 원. 아, 채영이 형이 선물 준다 했는데. 작년에 채영이 형이 용돈 준다 했는데 안 줬어야지. 안 줬구나. 형님, 4천만 원 주세요. 안녕. 형님, 4천만 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질문 답하셔도 되고요. 안 가야돼. 도움맛 봐, 지금. 소원 더. 뭐 받고 싶으세요? 지휘. 형, 몰랐어요?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이걸로. 기회는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한 번이요? 딱 한 번. 혹시 받고 싶은 선물세트 있으시다면. 고맙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제가 많이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받고 싶으세요? 뭐 받고 싶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ntreg april 조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받고 싶은 선물... 네. 시청자 중에 선생님과 함께觀眾...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 Pip. 앞두지. 아 돈 받고 싶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투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이거요? 네 여기 안에 돈 넣으십니다 한번이에요 한번 혹시 받고 싶은 추석 선물세트 있으세요? 추석 선물세트 스팸 들어가지고 스팸 보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공헌가 있으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공헌가는? 많이 들어보진 못했는데 자욱이 형 공헌가 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사